제한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게임 환경 및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 활용성을 높여준과 동시에 바른 자세 및 깔끔한 인텔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모니터암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녀석은 카멜마운트에서 새롭게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고든 UMA2 모니터암입니다. 카멜마운트 제품들은 제가 리뷰를 많이 했지만 진짜 메인은 모니터암입니다. 가성비 모니터암으로 국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이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카멜마운트 PMA2 모니터암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영상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 카멜마운트에서 이번에 프리미엄 브랜드 고든을 런칭했습니다. 고든의 뜻은 똑바르다는 뜻의 곧다를 모티브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든은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바른 자세를 돕는다는 철학을 담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설의 제품인 PMA2 모니터암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어떤 녀석인지 보러 가시죠! 박스의 퀄리티나 디자인은 확실히 전설의 제품인 PMA2에 비해 훨씬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1단함, 2단함, 클램프, 브라켓, 홀타입 받침대, 볼트와 육강 런치,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든 브랜드는 고든과 고든 프로 두가지 제품군과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카멜마운트 고든 UMA2 싱글 모니터암입니다. UMA2H는 디자인은 동일하고 최대 거치무게 차이입니다. UMA2는 2에서 10kg, UMA2H는 8에서 20kg 모니터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펙상으로는 최대 30인치까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통 30인치 모니터 무게가 6에서 8kg 정도이기 때문에 UMA2 제품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UMA2H 제품은 40인치 모니터가 10kg 정도이기 때문에 40인치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해주시고 권장사항은 최대 30인치입니다. 그리고 커버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평면 모니터랑 달리 같은 무게라도 평면 모니터보다 무게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어서 더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UMA2H 제품군을 추천드립니다. 고듬 UMA2 모니터함에 27인치 삼성 오디세이 G7 커버드 모니터를 장착해봤는데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UMA2는 139,000원, UMA2H는 159,000원입니다. 프리미엄 모니터함답게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이지만 무상 보정기간이 5년이라는 점. 조립 방법은 아주 간편합니다. 클램프를 책상에 고정되게 조절해주신 후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클램프 상단에 1단함과 2단함을 순서대로 끼워줍니다. 나사를 이용해 브라켓을 모니터 후면에 장착해줍니다. 배사올 교역은 100x175x75 두개를 지원합니다. 브라켓을 장착한 모니터를 2단함에 있는 레버를 뒤로 밀어주면서 장착해주시면 되고, 다시 분리하실 때도 레버를 밀어주면서 올려주시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6단함 렌치로 1단함 하단에 있는 홀을 조여 클램프와 고정시켜주시고, 상단에 있는 홀을 조여 2단함과 고정시켜줍니다. 2단함 상단에 있는 장력조절부를 렌치로 돌려 장력을 조절한 후 모니터 각도를 맞춰줍니다. 2단함을 수평한 상태로 만드신 후 6단함 렌치로 장력조절부를 돌려 조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케이블 커버에 넣어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모니터한 클램프는 아래쪽에서 볼트로 조여주면서 고정되는 방식이라 불편했었는데, 카멜 마운트 고든 UMA2는 조이는 나사 부분이 상단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면서도 장착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 홀이 있는 책상에는 홀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받침대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브리미언 제품답게 이런 디테일한 점까지 신경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점은 클램프의 최대 고정 간격이 50mm니까 사용하시는 책상 두께를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모니터함을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브라켓을 사용한 탈착식 모니터함은 정말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모니터함은 전부 다 모니터함을 들고 모니터에 고정 후 나사를 줘야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커버드 모니터에 장착하려다 패널이 나갈 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든 UMA2는 탈착식 브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주의점은 브라켓 하셔별 방향이 아래쪽으로 오게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다시 장착... 틸트, 스위블, 피벗, 엘리베이션 모두 지원하며 피벗 각도는 90도, 스위블 각도는 90도, 틸트 각도는 75에서 마이너스 30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모니터함의 거리는 최소 82mm에서 최대 582mm까지 조절 가능하고 엘리베이션은 최소 175mm에서 최대 515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 시 장력을 조절하면 쉽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위로 올라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모니터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렌치를 사용해 돌려주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PMA 시리즈와는 달리 장력 조절 방식이 스프링 방식이라 최소 거침 무게 2kg 이하 모니터 장착시 높이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니터라도 2kg는 넘죠? 설마 태블릿 PC를 여기다 장착하실 분들은 없겠... 플라스틱 재질의 무광 블랙 케이블 커버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3가지 타입의 정리분을 활용해 선을 정리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전세대 PMA 라인업은 나사를 풀어야 분리가 되었는데 고든 UMA2는 손시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어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실버 색상의 알루미늄 바디는 프리미엄 제품답게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도장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일반 저가 모니터함의 도장은 조금 반찔반찔거리고 한 번씩 페인트가 뭉쳐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든 UMA2는 단순 파운트코트 도장 방식이 아니라 미세한 입자의 페인트 스프레이로 여러 번 도장을 하여 매끄럽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딱 망치는 순간 아 이건 비싼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 실버 컬러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워나 모니터 뒷면 마감이 보통 블랙이라 블랙 색상도 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벤큐 3203R 같은 경우는 뒷면에 그레이톤이라 이 녀석이랑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뭔가 세트 같은 느낌이랄까?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귀찮... 디자인은 시중 모니터함과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의 디자인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관절부나 접합부의 나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저가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세밀한 마감 처리입니다. 제가 게이밍 모니터 립을 하면서 늘 달리는 댓글이 아니, 대신에 어차피 모니터 뒷면 볼 일도 없는데 RGB LED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살아있네인데 살아있네? 살아있다인가? 거기 주인공 방의 PC 환경이 벽을 등지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뒷면이 다 보입니다. 요즘 대세 인테리어죠. 훨씬 더 방 분위기를 깸성이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싼 티나는 모니터함 보다는 고듬 UMA2 같은 고급진 재질에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벨 마운트 고듬 프로 UMA2 모니터함을 리뷰해봤습니다. 장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고급진 알루미늄 바디 깔끔하고 세심한 디자인 선을 정리할 수 있는 케이블 커버 5년의 긴 무상 고정 기간입니다. 아쉬운 점은 색상이 단일 실버 색상뿐이라는 점과 UMA2에 있었던 USB 포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 말고는 전세대 제품에 비해 가격은 4만원 정도에 올랐으나 단점을 완벽히 계산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함은 공간 활용성 및 깔끔한 PC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모니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고 사용자의 고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모니터를 구부정한 자세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든 프로는 게이머들보단 저같은 설계나 디자인하시는 분들같이 32인치 이상 큰 모니터를 사용하고 책상에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그런 분들에게 카멜 마운트 고든 프로 UMA2 모니터함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겁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카멜 마운트에서 이벤트용으로 협찬해주신 PMA2 모니터함을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댓글 공지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